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에 보시면 테이핑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모여주시고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로는 2016년도에 데뷔한 보이그룹이죠. 얼굴 천재 차은우 씨를 시작으로 평균 외모 99점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들 너무 무넘이시네요.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네, 중앙도 부탁드리고요. 네,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기 앞서서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이 굳은 날씨에도 기다려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무대 혹시 준비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풍선 뮤직비디오의 아역으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풍선을 저희가 직접 부를 예정입니다. 오, 정말요? 오, 정말 뜻깊겠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멤버인 은우씨가 오늘 드림 콘서트 MC를 맡게 되셨잖아요. 네네네. 어때요? 같은 멤버로서 잘 할 것 같나요? 네, 일단은 은우 걱정 안 하고요. 일단 은우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렇답니다. 저희는 은우가 열심히 진행하는 동안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든든해요. 이런 게 티비지 않나 싶습니다. 외롭지 않고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스트로의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 아스트로 열심히 할 테니까 기회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웨러블러스의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아스트로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실 분들은요. 헤일로! 헤일로!